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학자들은 또 전해지는 후세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르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성공 가두를 달려갔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처지란 실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 보금 5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작물에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원어가 헬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로 된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누가 보금 5장 5절에 잡은 것이 없다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대에 있어 헬라에는 우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보금 5장 1절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똑같은 한 지명을 새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레아 호수,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곳이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수없이 던지고 또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상 대대로 그리고 그 후선 베드로까지 이어지기까지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호수까지서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정상적인 조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 태어난 순간부터 눈을 뜨면서 보이는 것은 전부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인이 성장음에서부터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람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중년의 나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프로입니다 타의 추종을 부러합니다 이 사람은 이 배, 자신이 타고 있는 이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걸려 있는 장모를 치료해 주시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그 얘기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자신의 사업장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 없었어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불가학력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은 고기를 한 마디도 얻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베드로 시대 때의 이 유대 문화 유대의 관습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반드시 고기를 잡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이 어떤 것이냐면 돈으로 화폐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로 세금을 받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바닷가에 나갔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낼 물고기조차 없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밤낮없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각자 주어진 그 터진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가학력적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실패라는 자리로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한 분이 계세요 게네살드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신 자리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인파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곳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눈은 한 곳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 주님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할 만큼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곳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누가 보면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게네살드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인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고 계셨습니까? 육지에 두 척의 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개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바로 이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난 후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왜 씻습니까? 그물을 왜 정리합니까? 다시 던지려고 그물을 왜 정리하고 있습니까? 왜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도전해 가기 위해서 오늘 실패하셨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가정이 실패했고 사업이 실패했고 직장 생활이 실패했고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한 그 자리에 주저앉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물을 내던져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단 한 마디 본인 입에서 말 한 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관객을 보고 계셨습니다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을 다른 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밤이 새대로 그물을 던졌지만 고개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 그러나 그는 다시 나와서 다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신 것은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도전하며 다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데아 6.9절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있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실패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생긴 그리고 잠재지에 있는 수많은 상처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피고름이 되어서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지난 날의 그 상처 아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데아 6.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기 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갈라데아 6.9절이에요 이 손 우린 흔히들 이 손을 가르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야기를 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범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니가 없는 이라 우리 하나님만 선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갈라데아 6.9절에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해버렸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 영광에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교회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때가 이르면 그때가 누구인가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이란 이 말씀은 헬라이는 칼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칼로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오늘 사랑하는 선 여러분 결코 그 목적이 선하다면 함께 목적을 두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 베드로 이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가르쳐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부를까요? 이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악조건 속에도 이 사람은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주지 않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 한 단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개수만의 동물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노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도망가는 유삼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하겠던 이 베드로 그런데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그가 다시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망갔지만 다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따라가다가 또 이 사람이 또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한 패지 이렇게 말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하는 말이 맹세하여 부인해버립니다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겁기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차마 하지 못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 마지막 이 땅 떠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타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AD 62년에서 65년 사이에 로마에서 마지막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예수 그리트를 위해서 그는 정언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대단히 도전정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만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도 걷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는 무리로 걸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은 항상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는 다시 도전하면서 실패한 자리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지금까지 지나간 날에 대해서 무엇이 실패했다고 과거에 잡혀서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현실에 그것을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실패는 실패로 쳐보십시오 지나간 날은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역사에 보게 되면 베드로만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에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왕성 18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구부서 5장 17절에 신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를 가르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아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을 열고 비를 주셨던 이 엘리아의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랑성 18장 43절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람 혼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황성 18장 43절에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환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하늘에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어떤 표정이 나타나지 않느냐 청천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방울 내리지 않는 이 민족 앞에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꾸만 찾고 있습니다 일곱 번이란 말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번 기도했을 때 사반에게 물어봅니다 하늘에 어떤 징조가 없느냐 두 번 기도했을 때 또 물어봅니다 하늘에 어떤 징조가 없느냐 계속해서 들려오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황성 18장 44절에 일곱 번째 하늘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아이다 하늘에 떠 있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그런데 먼지 같은 이 작은 구름 하나가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민족 전체에 축복의 비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내 가정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축복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그러면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한 번에 떠서 포기하지 말고 두 번에서 포기하지 말고 내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어떤 작은 가능성이 보일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기자가 되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한기야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아를 따라갑니다 엘리아는 지금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엘리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가는 엘리사마저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아마저 엘리사가 따라올 때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엘리사를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사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아는 죽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는데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의 안치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을 때에 뼈밖에 남지 않는 엘리사 뼈주각에 사람 시체가 부딪혔을 때 살아나버렸습니다 죽었어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쉽게 무슨 일을 했을 때 실패했다고 했을 때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시 준비하는 사람 다시 도전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요사이 청년 실업률이 날로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강조합니다 청년들이요 결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순의 기쁨으로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팔레스타인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이곳은 지혈이 지글지글 끓는 곳입니다 폭염이 40도 이상이 내리쪄이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붕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를 심상체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결사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결국은 이 중풍병자는 치료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범 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대단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욕적인 그러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목숨입니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데리라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지만 주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범 10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길거리에 앉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다위세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얘기하셔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더욱 소리질러 다위세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얘기하셔서 이때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1년에 지금까지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나 혼자 준비하면 나 혼자 열심을 내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검을 신는 베드로를 보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3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베드로 빈배를 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실패한 이 자리에 내가 다시 준비하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세 번째 오르시더니 무엇을 하세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 찾아오시면 실패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배는 크고 작은 배 구분 없이 육지에 묶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며 다시 시작하려는 이 배드로의 배를 타시더니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땅에 묶인 것을 풀어라 누가 풀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 가정에 묶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에 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이 나를 묶어놓았습니까? 질병이 나를 묶어놓았습니다 환경이 나를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모셔 드릴 때에 내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에 그분을 용접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내 가정에 묶인 것을 다 푸시고 그리고 이 배는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지시하십니다 너 경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너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 고개를 잡아라 물고기를 잡을 때요 그물 내려질 때에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대는 지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개가 잡혔을 때 춤췄습니까? 박수 쳤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앞으로 하느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창대하게 주님께서와 함께 하실 때 만선의 인생이 될 때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조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누가 보면 5장 1절 이하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범사의 한 주간도 성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선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들은